골프앤프리미엄 아울렛에 왔는데요 한번 매장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대표님이 계세요 자 여기 이런 매장에 그 의류하고 지금 취급하시는 게 뭐뭐 아 저희는 골프 용품 일부 모자하고 장갑하고 볼 같은 거 저기 보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타이틀리스트가 있고요 타이틀리스트 그 다음에 풋조이도 있고 저쪽에 언더아머라고 있는데 지금 판매하는 제품 자체가 정품보다는 병행시입 네 타이틀은 저희가 재팬 제품이고 아큐시네트 재팬에서 제작한 제품이고 그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죠? 네 같은 정품입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품과 병행시입의 차이는 AS가 되냐 안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죠? 뭐 일단은 저희가 직접 수선이나 이런 AS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교환 쪽으로 만약에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통 뭐 메이커에서 1년 이렇게 되잖아요? 네 저희는 병행시입 제품인데 약 3개월 정도인데 네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오염됐거나 만약에 프린팅된 게 오염됐거나 아니면 뭐 저기 재봉선이 문제가 있다거나 일반적인 거죠? 네 일반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뭐 망가진 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신상인가요? 네 이거 타이틀리스트는 올해 2015년 신상입니다 아 신상 예 지금 보시면 예 여성분들 옷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남자 건가? 네 이건 남자 건가? 남자 건 약간 필리스트는 예 이게 일본 쪽에 그 핑크 예 아 이런 뭐 그 다음에 이런 바람막이 종류도 있네요 예 그리고 피팅룸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피팅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골프화 종류도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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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 예 예 hou 예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골프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본점이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어요 남양주의 아울렛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? 벌써 겨울이 됐어요 이런 옷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리스트 스탠드 때 바지도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2층도 있습니다.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오픈에 그 향기가 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1인드버그 방수바지 방수구가 기능이 있어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옷은? 여성분들은 저희가 타이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1인드버그 여성분들 옷이 이쪽이 있어요 제1인드버그는 여성 의류가 양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려요 음 사실 뭐 골퍼들이 뭐 이렇게 구입하고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니까 좀 아쉽네요 이런 거는 여성분들은 제1인드버그 이거 예 그 다음에 콜마 아 이거 이거 아 예예 마케노라는데 마케노라는데 이거 지금 오픈하고 판매가 좀 많이 되죠 아 이 콜마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으로 도쿠로라고 해요 도쿠로 예 해골 그래서 이런 종류 젊은 골퍼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컬러 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런 것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원피스 형태로 되어 있는 여자분들 피트가 좀 다르긴 하네요 여자분들 거 옷이 확실히 예쁜 게 많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도 좀 쇼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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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 git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